벤틀리 모터스가 뮬리너의 세 번째 코치빌트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바투르 컨버터블을 공개했습니다. 바투르 컨버터블은 바칼라, 바투르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코치빌더 뮬리너가 선보이는 세 번째 현대적 코치빌트 모델로 뮬리너의 전통과 장인정신, 특별한 고객을 위한 개인화된 럭셔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바투르 컨버터블은 앞서 쿠페 모델을 통해 선보인 혁신적인 디자인 DNA를 계승하며 벤틀리의 미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바투르 컨버터블은 올해 여름 생산이 종료되는 벤틀리의 상징적인 6.0L W12 엔진을 탑재하는 마지막 모델 중 하나로 최고 출력 750마력의 겸이로운 퍼포먼스를 지녔습니다. 벤틀리는 1919년 창립, 이래로 수많은 오픈 콕핏 모델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벤틀리 오픈 콕핏 모델의 역사를 계승하는 바투르 컨버터블은 뮬리너 디자이너들의 무한한 상상력에 힘입어 지붕이 없는 2인승 바르케타, 바칼라와 바투르, 쿠페의 디자인을 결합하는 동시에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컨버터블 루프를 갖췄습니다. 또한 바칼라에서 선보였던 레버라운드 콕핏 디자인을 바투르 컨버터블에 적용해 2인승 그랜드 투어로의 개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시트 뒤편의 에어브릿지와 테이퍼드 카울은 고전적인 바르케타 스포츠카의 감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운전자를 감싸며 보다 역동적이고 운전자 중심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에어브릿지 하단에는 수납 공간을 마련해 시트 뒤편의 짐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쿠페의 하드탑 루프를 대체하는 컨버터블 루프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뽐내는데요. 50km 매시간 이내의 속도에서 여닫을 수 있는 컨버터블 루프는 단열, 방음 처리 및 개선된 밀폐 구조를 통해 바투르 컨버터블을 19초 만에 럭셔리 쿠페에서 오픈 콕핏 그랜드 투어로로 변신시킵니다. 바투르 컨버터블은 다른 뮬리너 코치빌트 모델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무한한 개인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뮬리너 디자이너는 고객이 원하는 발을 뮬리너의 특별한 비주얼라이즈 시스템을 통해 구현해내며 모든 요소를 맞춤 제작합니다. 고객은 바투르 컨버터블의 모든 표면 컬러와 마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수는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페인트 컬러는 뮬리너가 제공하는 컬러 팔레트 외에도 원하는 색을 맞춤 제작하는 비스포크 페인트 혹은 장인의 손으로 그려내는 그래픽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장의 디테일 요소는 밝거나 어두운 크롬, 무광 또는 하이글로시 블랙, 심지어 티타늄 소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제작된 로즈 골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다이얼 옵션이 적용됩니다. 로즈 골드는 송풍구의 오르간 스탑, 스티어링 휠 내 인서트 마커 등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즈 골드 소재의 유니크한 부품들을 제작하기 위해 뮬리너는 수백년 역사를 지닌 영국 버밍엄 주얼리 쿼터의 금세공 장인들과 협업했습니다. 바투르 컨버터블에는 아이코닉한 벤틀리 W12 엔진에 가장 강력한 사양이 탑재되는데요. W12 파워트레인은 쿠페 모델과 동일하게 궁극의 그랜드 투어러를 위해 수작업으로 제작됩니다. 개선된 흡기 시스템, 강화된 터보 차저와 새로운 인터쿨러가 적용돼 최고 출력은 750마드, 최대 토크는 102.0kgm에 달합니다. W12 엔진의 정점에 도달한 이 엔진은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초기 엔진에 비해 40% 가까이 향상된 퍼포먼스와 25% 개선된 효율을 자랑합니다. W12 엔진은 벤틀리의 8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와 조합되며, 티타늄으로 제작된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퍼포먼스와 음색을 발휘합니다. 영국 크루 벤틀리 공장 내 뮬리너 오크샵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벤틀리 바투르 컨버터블은 오직 16대만 한정 생산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거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